아이템에 따라서는 주문을 좀 더 지능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네 이건 산술 소자라는 아이템인데 사칭 연산을 하는 기본적인 아이템이라네 무척 복잡하게 생겼군요 더 복잡한 것들도 많다네 어쨌든 첫 번째 주문이 두 수를 더하는 기능인데 저 X, Y 부분에 적당한 수를 넣으면 되겠군요 어떻게 하죠? 그냥 2와 4를 더합니다라는 주문을 주면 된다네 그럼 답은 6입니다라는 주문이 나오지 아, 저 각 가로 부분이 실제 주문의 내용에서 얻어지는 거군요 그래, 저런 부분을 인자라고 하지 X가 2가 되고 Y가 4가 되는 셈이네 사실 아이템이 받는 주문은 엄밀히 말하면 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주문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결과는 볼 수 없네요 아반군! 채팅창에서 문자판을 떼어주게 아니, 이건 채팅창이잖아요 채팅창을 이렇게 분리해버려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입력 주문이 많아? 어차피 채팅창도 학생들이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해서 만들면 되니 걱정 말게 이 아이템은 문자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네 이 입력 주문 중에서 이 주문은 문자판에 한 줄씩 문자열을 찍어줄 수 있지 이런 식이라네 응? 왜 하필 헬로우 월드라고 출력하셨나요? 자넨 잘 모르겠지만 데니스라는 위대한 리치를 기리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라네 어쨌든 그럼 아까 산술 소재를 테스트해볼 수 있겠군요? 이참에 아예 종합적인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건 버튼을 누르면 두 수를 더하는 간단한 계산기 아이템이라네 제작하는데 아반군이 수고해주었지 이 버튼이라는 아이템은 누르면 주문이 출력되는 아이템이라네 이 주문을 신호로 두 문자판의 내용이 나오고 이걸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이 합쳐서 산술 소자에 전달하고 산술 소자의 내용을 다시 문자판에 그려주는 원리라네 잠깐만요 너무 복잡한 데다가 뭔가 생략되지 않았나요? 아까 가운데 있던 아이템은 뭐죠? 저건 여러 개의 주문을 하나로 합치는 역할을 한다네 동기와 소자라고 하지 입력 주문이 모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력 주문들을 한 번에 내놓는 특수한 아이템이라네 사실 워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수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네만 이런 아이템들의 자세한 내용은 내가 저술한 아이템 보감이란 책을 찾아보게 서점에서 날개도 친듯 팔리고 있다네 그거 지금 절판됐는데 아 그리고 동기와 소자의 입력 주문 패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입력 주문 패턴에는 우리가 직접 인자를 추가할 수도 있네 이런 인자는 아이템 자체가 사용하진 않지만 그 주문에 대한 출력 주문 패턴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이 X나 Y 같은 인자가 그런 예라네 이건 뭐 제가 직접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군요 뭐 그렇지 나도 연구를 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이라네 동기와 소자는 많은 용도로 사용되니 숙지하는 게 좋을걸세 가령 지금 보는 건 이래서 입력받은 수까지 합을 구하는 아이템인데 이 부분에서 필요할 때마다 처음에 입력받은 수를 얻는 목적으로 동기와 소자를 쓰는 것을 알 수 있네 이건 마치 고우들에서 사용하는 변수 같은 개념이군요 오 자네가 고우를 아는 줄은 몰랐구먼 아니 제가 올해 파이썬 과목 조격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네? 모르실 수도 있죠 중간에 이건 뭡니까? 이건 비교소자라고 해서 두 수를 비교해서 대소를 판별하는 기능을 가진다네 여기서는 입력한 수까지 도달했나를 검사하지 음...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도 있나?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아까부터 궁금하던 건데요 X와 Y를 비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3과 7을 비교한다면 그건 3과 7을 비교하는 거지 3와 7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억지로 맞춰서 쓸 순 있겠습니다만 음... 아닌 사람이 있어서 이것도 무시하기로 했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공학과 어학이 같이 뒤섞여 있다니 뭐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네 실은 나도 고민하고 있는 주제라네 자네나 다른 학생들이 좀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꼭 내 게시판에 올려주게나 용과 조인인lı 엣 감사합니다.